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 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태연 가수님이 조옥성 박사 tv에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예자로 아주 인기가 있는 가수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태연 가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옥성 박사 tv 뉴스 포털 원 조옥성입니다 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평생토록 당신과 사랑하겠소 내 진정 당신 사랑하라 하겠소 당신은 내 여자 내 여자 영원한 내 여자 이 세상 하나뿐인 당신은 내 여자 내 여자 여기는 조국성 박사TV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당신은 내 여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태연 가수님이 저녁 7시에 조국성 박사TV에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여자 당신도록 사랑한 나의 여자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씀에 온통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평생토록 당신과 사랑하겠소 내 진정 당신 사랑하라 하겠소 당신은 내 여자 내 여자 영원한 내 여자 내 여자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 여자 내 여자 당신은 내 여자 내 여자 영원한 내 여자 영원한 내 여자 내 여자 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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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